김열규 교수님의 이 가족사족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버지가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좌익활동을 하게 되어 월북을 하게 됩니다. 누구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. 김열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김열규 교수님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부산시 동평동에서 주류 도매상을 운영했습니다. 당시에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가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김열규 교수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. 남노당원이었던 모양입니다. 아버지가 가게를 다 그만두고 함경도 단천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.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졌습니다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8선을 넘어서 아버지를 찾아서 단천에 갔습니다. 그게 무슨 아지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. 아마 그 비극은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를 갑니다. 그렇게 형편없이 무책임한 아버지가 다 어디 있습니까? 두 세대가 훌쩍 지난 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열규 교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.